하셨으면 NC 작업부터 바로 들어가세요 우리 시간에는 근데 몰아서 하지 말고 바로 NC 데이터 뽑으세요 여기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 NC 데이터는 찾기 쉬운 곳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그래서 A면 A면이라고 해가지고 A면 NC 데이터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정할 거 있나 확인하시고 교체 54나온나 확인하시고 나사는 없죠? 나사는 없으니까 특별히 수정할 거 없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질습니다 자 한번 저장하시고 두 번째 저장은 B면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경로 ESC 누르신 다음에 가공경로에 새로 시작 누르셔서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이거 조건을 새로 아예 시작해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A면은 끝났잖아요 A면 끝났으니까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도형들 다 지워버리세요 숨기지 마시고 너무 숨겨버리면 나중에 겹쳐져가지고 더 불편해요 지워버리시고 A면만 지우세요 A면 그리고 블랭크에 언블랭크 가셔가지고 여기 언블랭크에 있는 이 도형들도 지워버리세요 이것도 지워버리고 근데 A면 다 지우라고요 응 A면 다 지워주세요 B면만 블러워 살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어 여러분도 혼란스러울까봐 다 지워버리는 거 다 되셨으면은요 다시 ESC 눌러주시고 블랭크에 언블랭크 가세요 그 다음에 자동 배율 그러면은 이제 B면에 나올 거예요 블랭크에 언블랭크 가셔가지고 자동 배열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B면 도형 나옵니다 이거를 윈도우로 싹 잡아서 원상복귀 시켜주시고 그럼 다시 ESC 그러면은 이게 아까 우리 그 작업 화면으로 넘어온 거죠 블랭크가 아닌 그럼 다 됐으면 이동에 평행이동 가셔가지고 윈도우로 싹 잡아주시고 완료 두정간 이동으로 해서 이동시켜주는데 주의할 점은 위치가 여기죠 교차점 요 교차점 찍어주고 오른쪽 수직선의 끝점 그 다음에 좌표 0,0 이동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배율 F9번 여기까지가 이제 완료된거지 어 다 끝나셨으면은요 이제 요거는 지워주세요 중심선은 필요없으니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홈도 있잖아요 홈도 사실은 이 선도 다 필요없어요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블랭크 숨셔도 됩니다 얘네들 다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연결시켜주세요 그리기 직선에 두 점 선을 이용하셔가지고 선 연결시켜주시고 이렇게 연결 연결 여기도 연결 연결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외교 황삭 정석을 할건데 외교 황삭 정석은 요 홈이 포함이 안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뺀거에요 두 점 선이에요 요기 그리는거는 그리고 다 됐으면은 요기 앞부분 수정해야겠죠 어 그리기 직선에 경사선 가셔가지고 요 끝잠 찍고 270도 방향으로 1mm만큼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어서 끝잠 찍고 0도 방향으로 2mm만큼 늘려주시고 니은자 형상 만들어주셔야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도 1.5mm만큼 늘리세요 그리기 직선에 경사선을 이용해서 끝잠 찍고 90도 방향으로 1.5mm 늘려주시고 자 요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다 끝나셨으면은요 가공 경로에 황삭 가공 가셔가지고 똑같이 도형 선택해주시고 도형 선택을 잘해주셔야 되요 그 다음에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공고 진짜 삐쭉한거 쓰셔야 돼 3번 왜냐면 누운 아래 있어가지고 코너 반경은 0.8 됐고 뭐 다른건 손댈거 없어요 요거 쓰시면 되겠고 공고 번호 1번 1번 그 다음에 1번 됐고 그 다음에 0.3 플런지 필요없고 그 다음에 150 2500 맞춰주시고 프로그램 번호 2번이 되겠죠 얘는 A면 B면이니까 2번 프로그램 번호 2번 맞춰주시고 어 그 다음에 두번째 황삭 가공이죠 황삭 가공 조건 설정 가셔가지고요 어 얘는 엔트리를 좀 쓸게요 엔트리를 한 2mm 정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다른건 손댈거 없고 어 모서리 안함 그 다음에 리드인 니드아웃도 복귀만 체크하시고 1mm 정도 아 자 얘는 얘는 진입도 써주셔 진입 진입을 써주시는데 그 접선 있죠 접선 접선으로 좀 해주시고 접선으로 1mm 정도 해주시고 진입은 접선으로 1mm 복귀는 똑같이 45도 방향으로 1mm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플런지 파라미터 가셔가지고 두번째거 체크해주시고 어 수정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끝나셨으면은 이제 확인 누르세요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여기가 어 2mm 보다 더 크게 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정리합니다 셔터할게요 자 황사 가공경로 끝나셨으면은요 마찬가지 가공관리자 가공경로에 가공관리자 가셔가지고 얘 또 숨기세요 기타작업에 오프 가공경로하기 표시 오프 해주시고 자 자 일단 정석 들어갈게요 가공경로 네 정석 가공경으로 들어가시고 최종 체인 잡아주시고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구는 여기는 공구 만들어야겠네요 새 공구 생성 어 다른건 손 댈거 없구요 어 그 아 그 다음에 코너방경에 있는 0팔을 0사로 바꿔주시고 0팔을 0사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구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T0202로 그러면은 툴넘버 3번 스테이션번호 1번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피드레이트 0.2 그 다음에 스피드 스피드 200 그 다음에 2,500 이렇게 해서 또 회전수랑 이속도 맞춰줍니다 코너번호가 이제 2번이 되겠죠 똑같이 2번 가구요 그 다음에 정석가공 조건 설정 가셔가지고 어 다른건 손 댈거 없는데 여기에 모서리 안암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드인 리드아웃 필요없어요 근데 플런지 요거는 두번째거 체크해주시되 두번째거 체크해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플런지 요 두번째거만 체크해줍니다 다른거 손 댈거 없고 오케이 확인 이렇게 해서 생성을 툴패스 생성을 완료하자 음 다 됐구요 이제 일단 마찬가지로 가공관리자 가셔가지고 요거 정석 기타작업 가공관론 한편씩 오프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이제 그리기 그리기 사각형 가시고 한점 우선 왼쪽거 먼저 그려볼게요 왼쪽은 폭이 얼마냐면 6mm죠 어 그래서 넓이는 6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2mm네요 60에서 56이니까 2mm 한쪽방향 2mm 그 다음에 실행기준 위치시장은 왼쪽 상단 모서리 잡아주시면 되겠고 요기 6 2 그 다음에 왼쪽 상단 찍어서 노란색 바꿔주시고 오케이 눌러서 요기 보이시죠 요기 요 끝점을 찍어주시면 잡히죠 직사각형이 요기 끝점을 찍어주시면 되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기 사각형 한점 넓이가 5mm죠 5 그 다음 높이는 똑같이 2 실행기준 위치시장은 똑같이 왼쪽 상단 오케이 눌러주신다고 찍어주시면 되요 클릭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거구요 자 가공 esc 누르시고 가공경로에 홈파기 가공 들어갑니다 우선 우선 요기 안쪽꺼 먼저 할게요 왼쪽 왼쪽꺼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두점선 체크해주시고 오케이 요기 대각모습 대각선 방향으로 찍으셔야 돼요 요기 직사각형을 대각선 방향으로 한점 두점 찍어 영역 영역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esc 한점 두점 찍고 esc 누르시면 돼요 자 홈파기는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T2424가 잘 괜찮네요 생긴게 T2424 선택해주시고 더블클릭 한번 해보시고 얘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 D값 D값이 얼마냐 4mm가 나와야돼요 D값 4mm D값 4mm 체크해주시고 이상 없죠 이상 없으면 OK 누릅니다 그러면